자리는 있을까요? 이긴 사람이 다 여기서 이겼어요. 여기서 이겼어요. 아 그래? 갑자기 가리 빠르면 없다는 거예요. 두 명이 됐어요. 어디 하고 싶으신데요? 그럼 그래도 했던 데니까. 사실 저도 했던 데 하고 싶었는데.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할까? 자리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보여 드릴게요. 형이 괜찮아요? 형이 이렇게 되니까 우승하자. 형님 채면 살려드리려면 야 지금 형 두 명 동생 두 명이야? 따로 한 명이 살짝 예정이요. 두 명이 됐어요. 오케이 오케이. 보여주세요. 오! 오! 빠졌어. 빠졌어. 돈에서 빠졌어. 아 야이프. 아 야이프. 좋아! 아 너무 기퍼. 우와! 아 심장 뛰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 이게 뭐 끝이냐고. 어? 나이스 나이스. 아 이런 나이스. 아 나이스잡았어. 나이스잡았어. 신선을 못 받으러 나와. 차이파. 파이팅 파이팅. 아 이기. 고장했어. 헤어엇어! 근데 아까씩 빠진다. 아 2스페어 어려워요 또 오 나이스 외누가 있으시네 또? 아 그럼요 전 니가 놓쳤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아 맞았어 자 편하게 쳐라 근데 공이 문제 같냐 원투 와 잘가다 와 지정아 지정아 아 얘 한 번만 하시면 와 스펀다 아 이거 수많은 3스펀이야 쉬울 땐 잡아야 돼요 아니 몰라 근데 나이스 오케이 요거 하나만 빠지면 와 와 와 와 어떡해 나 지금 정션골이에요? 아 이기신골이네 와 멘탈 붙어진다 난 정렬지 와 나 끝까지 가볼게요 와 와 아 너무 기뻐 와 와 와 저 형님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와 와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 형이 너무 빨리 털었나 오 됐다 와 아 울고 싶어 뭐야 아, 나야. 40루. 잊어버리네, 그냥. 쉬어. 세뇌무제는 좋다. 돌아와, 세뇌문. 아, 대! 와 스스еж이 빡치는데 오늘? 아 진짜네? 왜 이거 너가 못 쳐주신 게 아니야? 야 이거 치고 180이에요? 180 나온다고? 어, 나 지금 찍고 나와 아, 진짜네? 에버가 그럼 180인가? 어, 형, 70 형님! 너무 잘하세요! 진짜 미친 새끼세요, 형님 자, 기왕의 편이고 형님 두 분 여쭤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는 살려주세요 나 진짠 감사합니다 어디 치고 싶어, 여기 치고 싶어, 여기 치고 싶어 형 원한다 서빙버져 B 어디 쳐 야, 어려운 라인을 쳤다 괜찮아, 불만 없음? 아니, 불만 없지? 야, 이거 쳐 그냥 내가 치고 싶어 아이, 나 이거 홍보? 야, 이기면 되잖아 아, 해! 야, 이기면 퀵퀵, 씨발 가자 긴장하니까 안 되잖아 긴장 안 해도 되겠지 긴장 안 해도 되겠지 야, 야, 야 왜 이렇게 지찹하냐 야, 좋아 안 들어오는 중 야, 이기면 이리 올려 어! 오호 아! 오! 아! 가운베야! 가운베야! 긴장했다! 긴장했다! 야 모른다! 잠깐만! 성쇼! 백인수! 오! 백인수다! 이 새끼! 아 나 도대체 한 번만 더 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도 약간 지금 그런 말이야. 오! 원투! 건졌어! 탈병대 기수더니? 기수로 조진다! 역시! 아니! 불을 이겨! 아 진행되네! 아 어려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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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! 아 이게 빠졌어! 아 투정돼요! 나갔다! 나갔다! 아 시발 이만솔 배꼬야 되지! 펀짐 걸려서 그말이 그말이야!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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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왔다 이만솔! 우와! 왔다! 그가 왔다! 개싸움 나올 것 같은데? 끝까지 가자면 덕션이지! 아! 이게 다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! 끝까지 갔는데! 아악! 아오! 뭐구먼 잘하는 거! 아 예절을 시작했는데! 요어 아 어? 여긴 이베를 하려면 비벼서 공수함 맞다 약간 나서서 튕겨서 우와 나이스 나이스 오 타자 우동 안 넘어갔으면, 진짜. 아 날려야, 아 안 돼 안 돼. 진짜 홀렸다. 톡 functioning 아줌맛? 터락 내렸다. 어? 하나? 이거 몇 점 쳐야? 3점? 아 6점 그냥 뽑아서 해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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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긴장돼 오 잘갔어 이건 진짜야 이거 먹은 상입니다 오! 아니야! 우와! 2점 차이 와 진짜 미치겠네 뭔 게임이야 야 이거 1점이 큰 거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든 불러 아! 뒤에야 치워가 아 너무 인상되는데 진짜 먹어야 돼 둘 다 먹어야지 이거 놓치면 너무 크지 어? 먹었겠지 뭐 먹었을까? 오! 야 이걸로 떨어진다고? 치훈 이거? 죽는다고? 이거 먹어야지 맹수라고? 어? 오! 너무 기쁘 하나! 아! 1번! 2번! 4점! 와! 1번! 아 이거 먹었으면 이기는 건데 저도 못 먹었어 마지막 선생님 다른 자가 이긴 거야 오! 예! ! éléments! 뭐쳐 몰라 하면 돼 오! 아 으아아아아아 야 야 놀라워 야 야 형들 다 떨어지네 꺼물치면 줘 졌어 졌어 아니아니 떠보지마 이제 소리가 한 번 냈어 허허허헣 야 미안하다 우물 얻내냐 어머 지금부터는 시원하고 진경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보다 나가요. 올라갔다면 올라가네. 자. 괜찮아요? 아 나와. 왜 그래. 왜 하는데. 왜 도끼 넣으려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야. 이 둘의 그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. 1대1. 팀으로만 나왔기 때문에. 에버로 말씀드린 박벌 씨를 두 번 쳤어요. 근데 또 변수 하나. 결승전 3판 2선이잖아요. 3판 2선이잖아요. 아 맞아. 단위치에디 한 번 할 거예요. 다음 경기 여러분 결승전으로 승진 대회 1차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다음 중에서 31스 focal